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튼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oecd 평균의 인구 천 명당 여러분 숫자가 적으니까 2천 명을 늘려야 되고 2천 명에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대단한 대단한 그런 확신 신념 좋은 표현을 하면 용기 조금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돌려서 이야기한 만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우연히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그러니까 조금 우파적 색채가 강한 젊은이들이 많은 사이트 좀 유명한 사이트죠 mlbpark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 젊은 분들이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을 논쟁하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빼빠지게 노력해서 서울대 공과대학보다 높은 점수로 의과대학을 갖고 거기서 개업까지 15년이란 기간을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30대 중반에서야 돈을 버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 외과 쪽은 맨날 사고로 만신창이 된 몸을 보면서 피를 보고 배를 여러분들 쬐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히 봉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숫자를 늘린다 하면 이거는 멘붕이 오는 겁니다 아니 의료계의 핵심은 성형외과 등 인기과의 몰림과 지방의사 소멸이 있는 거고 그건 다른 제도적 방안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데 생뚱맞게 아무 근거 없는 수치의 숫자를 늘리면서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 반응을 은플해서 의사들을 돈벌레 악마화하면 멘붕이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젊은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추천이 82명이고 이 글을 이제 17일에 올라온 건데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해 자기 의견에 필요가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보는 그런 의견과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도 대부분 저런 뭡니까 그것보다 약간 공격적이지 않지만 실상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정확하게 실상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실상을 참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지금 의료 분쟁의 핵심이 뭔지 get to the point의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젊은이 가운데 한 분이 천 개의 소문이라는 분입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댓글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많이 확인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은폴로 휘저으며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 개의 소문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이라든지 개인의 권리라는 이런 부분에 깨어있는 젊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제일 이기직인 것이 의사들 저항을 전체주의 논리로 제안하는 겁니다 면허보다 중요한 생명이 어디 있을까 정작 본인들이었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천 개의 소문이 또 말씀합니다 월급이 많다고 이리 시기심과 질투를 표현하니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의사들 고액 연봉여도 존경합니다 이전에 교통사고 때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젊은이가 반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얼마를 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들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의로 분쟁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그 의사가 얼마를 벌더라 그 의사들 얼마를 벌더라는 건 평균값이니까 개업위 가운데서도 성형 분야에 계신 분은 좀 많이 벌 거고 대학 교수 계신 분들은 아주 적게 벌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다 범벅이 돼 가지고 그냥 전부가 다 뭐죠 헷갈리는 세상이니까 핵심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분이 천계소문이라는 젊은 분이 수백 개 여름때 동료 젊은 분들이 남긴 걸 보게 되고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 그게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이제 소스 중독님이 툭 쏘듯이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주 69시간도 일을 못하고 파업할 수도 있지만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주 100시간 일해야 되고 파업도 못하면 이게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소스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한평생도 그 사람의 생각만큼 사는 겁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뒤틀려 있으면 인생도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개인이 모여 가지고 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수의 생각이 뒤틀려 있으면 그 사회 방향도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무진장 어쩌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 그 자체가 인생일 겁니다 생각 그 자체가 최종 결과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정 갈등은 정부와 의사분들의 갈등으로 보지만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민낯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 속을 이해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가 점점 전체주의화 될 겁니다 국가 권력은 비례해질 것이고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 생산계층은 무재비하게 뭡니까 조세와 준조세로 약탈당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전부가 다 뭡니까 사회주의화가 되겠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없으니까 세월호가 터져도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고 이태원이 사건이 터져도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고 옆집에 애가 가다 뭡니까 넘어지도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고 의사들은 뭡니까 잘 보니까 배상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경제학 용어로 렌터시킹 소사에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 활동이 아닌 방법으로 불을 착지하는 방법들이 계속 성행해 가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이 문제가 한국사의 현주소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단순히 의사분들과 윤 대통령 사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한 젊은 문제 참 선동은 쉽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질투심과 시기심과 업주자는 공명심을 건드리면 전문가의 의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나의 행동은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정의 그 자체가 됩니다 전체주의가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인이 전체주의를 타도한다 생각한다니 이거야 원 논리가 꺼져라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저는 두 손 두 발을 드는 것이 이번에 그걸 보면서 30년 40년 의료 현장에 띄어온 전문가 의견이 시중에 잡상인 의견보다 더 높게 치지 않는 겁니다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네 배를 채우기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이렇게 뭡니까 깡무시해 가지고 그냥 불도식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럼 뭡니까 무당 데리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외견상 많이 성장했지만 의식과 민도라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 가운데 시기심과 정오심이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누군가의 시기심과 정오심 그리고 대중의 이름으로 시기심과 정오심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길을 따라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오늘 그런 이야기 드린다고 언찬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게 보이니까 가는 게 보시게 되면 정부 옹호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혁을 위해 당장의 일부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피해가 일부의 피해도 전혀 아닐 뿐더러 지금도 병원을 운영해 재정을 메꾼다고 건보유가 1900씩 쏟아붓는 중인데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앞으로 직면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부가 자기 편이라고 인용한 보고서 저자들조차도 왜 당신들 입맛대로 보고서를 발치해 인용하고 정작 필요한 개혁들을 안 하는 건데라고 저격하는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의로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계획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하신 건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이잖아요 멀쩡한 시스템을 때려 부시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계획입니까 세월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무식하더라 좀 겸손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젊은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죽일놈 살릴놈 하지만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니까 한마디로 표 떨어지는 건 절대 안 하고 의사들만 때려서 총선용으로 선동 한 번 했는데 결국 선거는 대실패하고 양쪽골이 너무 깊어져 이제 와서 철회하기도 힘드니 고집만 뿌리는 중인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처럼 상대를 굴복시킬 상황을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반발하고 국민들에게 표가 떨어지도 미래를 위해 진짜 해야 되는 일을 주인했으면 저는 정부를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표 떨어지는 것은 못하겠으니까 의사들만 주적으로 만들어서 이 방법으로 의료가 계획된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닉네임 건물주라는 젊은 분이 잘 표현한 겁니다 표 들으려고 이걸 여러분들 내놨지 않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불순하고 잘못된 일인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면 윤 대통령께서 4월 10일 총선에 의료계획의 이름을 빙자해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한방 터뜨려서 국민을 전화하기 위한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집 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뭔가 아니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은 눈에 다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검사가 해오던 직대로 그대로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가 고집 부리는 건 괜찮은데 그다음 뭐가 남겠습니까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치유할 수 없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끼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책임감이 참 없는 사람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고 하니까 제 여러분들 의사결정의 시계라는 것은 나는 한 몸이 여러분들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더라도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여러분들 의사결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살만큼 살았고 자식들 세대가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손자 손녀 세대가 꽃을 피울 수가 있으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생활하고 자식과 손자 손녀를 가진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이 60대 남자들이나 70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60이 넘으면 본인이 다 그걸 깨우친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 자식들하고 손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를 이런 밀알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런 대다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쓴 사람들은 윤 대통령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후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기에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걔들 한 개만 책임지면 될 테니까 너무너무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번 정책에 굉장히 반감이 드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당장 국민인 나와 내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하는 짓이 딱 민주당스럽습니다 윤석열을 문재인으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정책 기획과 관찰 과정이 선동적이고 포퓰리즘적입니다 거기다 문재인만큼 정치적 타이밍을 표착하는 쇼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선거까지 말아먹은 겁니다 이 젊은이들의 예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방식이 너무나 거친 겁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가족들의 여러분들 의사들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가끔 가다가 공박사님 아들 딸이 이러면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묵하게 모멸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인 겁니다 그건 공병호 tv를 여러분 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이슈에 있어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의 의료현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찰해보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현 의료체제와 건강보험은 시한분이니까 일단 강제로 의사 수를 늘려놓아야 차후에 민영화를 뭐든 그때 쓸 카드가 생긴다고 생각한 사람 등도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의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필수가가 적자다 이런 손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이 의사놈들이 나쁜 놈들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래서 그냥 그 대열에 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감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동하기가 참 좋은 민족인 겁니다 선동하기가 그냥 장난질을 치기엔 왜 논리적 사고나 이성적 사고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왜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자기하고 당장 관련된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나섰을까 이렇게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단순히 의사 수가 모자라서 문값이랑 페이가 폭등한다는 1차원적 논리대로라면 지금 피부과 안과 의사들은 수가 모자라고 필수가는 공급이 넘치는 소리도 성립할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젊은이도 있는 겁니다 공공의료 현장에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의대 정원 등 정부가 내놓는 정책 수준으로 지방의료의 내실을 꾀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의사가 늘면 지방으로 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하다가는 의사들을 설득하지도 정책 실효선을 또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아니라고 합니다 어차피 의사들 말이라도 또 무시하겠지만 도둑놈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뭐 그냥 기대 않는 분도 많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나라의 나스 여러분들 성장했고 그 터에 위에서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을 여러분들 정론을 펼치고 뭐 그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하게 책임감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책임지는 거다 이야기죠 그것은 인생이든 사업이든 피할 수 없는 거다 나중에 징징거리고 눈물 흘리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 처절한 것을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다 부화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의사들 파업하고 이 난리가 나도 지방공공의론을 팔리만 난리고 구조적으로 환자 봐도 돈이 안 되고 적자가 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시장을 하시는 홍준표 시장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진주의론을 폐시한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할 때 저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전무후무한 일인 겁니다 책임 먹는 하말은 없앤 겁니다 얼마나 정치적 부담이 큰 여러분들이 일입니까 사람이 안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쿠바식 의료제도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지방에서 필수과 의사를 하겠습니까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필수과 의사를 하겠습니까 수도권에서 필수과 의사를 자기 전문가로 포기하고 레이저 쏘고 그러는데 지방에 사람들이 없는데 교사들만 잔뜩 뽑는다고 지방교육 인프라가 살아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서 실상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윤 대통령의 얼굴도 좀 채우고 동시에 의사들의 요구를 좀 수용하는 그런 순에서 타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걸어온 과정이나 지급적 경력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심적 상태나 성정 특성을 미뤄보게 되면 막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의료현장에 경험이 없고 그리고 집안에도 여러분들 의사들이 없고 형님 여러분들 형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미국에서 의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미국에서 의사하는 거니까 관계없는 거고 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하는 것은 논평은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지만 젊은 날 제가 수백 건의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지금은 책의 시대가 같기도 했지만 이제 눈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책을 써야 되는 열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논평이라는 것이 그냥 매일 책을 쓰는 겁니다 제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방송하는 거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그냥 책 매일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공부한 것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런 유튜브와 달리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제목을 이런 뻥튀기를 하거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냥 보시면 좋은 거고 안 보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논평도 굉장히 냉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평할 때 전혀 사심이 들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아주 낮은 숫가 그리고 낮은 숫가를 매우기 위해 가지고 일부 진료감에 비급여 항목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진로 횟수를 높여 가지고 수지 타산을 맞춰온 겁니다 특히 필수 의료가는 의료 숫가가 원가의 70에서 80% 정도 차지했기 때문에 그냥 진로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법의 이름 원전이라 불리는 뉴스티나누스 이런 법전에는 정의라 하면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주는 것이다 그게 정의인 겁니다 그동안 의사들 이름 희생위에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전공의의 처우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의료 분쟁에 대해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의료비 급등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고소고발 사건이 의료 세계를 향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날 겁니다 보험을 들기 위해서 의료비를 높이든지 그걸 할 수가 없으면 의료 분쟁이 심한 분야에는 의사들이 배치가 안 될 겁니다 필수 의료과 바이탈학과 이름 직면한 현실이 바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의료계획의 이름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목소리를 높인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이런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되고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해에 2천 명의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67%를 늘리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하고 필수 의료인력이 배치되는 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 인력을 늘리는 것하고 지방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필수 의료 분야는 본인이 탤런트도 있고 의지가 있지 않으면 외과의사라든지 여러분들 소아과의사 산부인과의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방 의료는 인구 수가 날로 적어지기 때문에 필수 의료가를 한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의료체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의료센터는 여러분들 집중시키고 이머전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콩알만 하니까 뭡니까 전달체계를 빨리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위험은 현재와 같은 낮은 숫가 낮은 숫가의 진로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늘리게 되면 의료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렇게 거칠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잘난 맛에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체 안 들을 겁니다 일체 들을 의지도 없고 마이크만 잡으면 계속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이니까 이분도 마이크만 잡으면 여러분 자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마 전공이들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할 때도 자기 이야기는 계속 했을 겁니다 가장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여러분 아들이 만났는데 아버지가 지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시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해드렸고 지금 논평이 윤 대통령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거칠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생각했으라도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 윤 대통령 함께 여러분들 바른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관료 출신이잖아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여러분들 윤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한득수 총리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과 함께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평생을 관료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 주변에 이런들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조언한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들 뭡니까 관료 출신들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주당으로 간 그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인 거죠 평생을 관료를 지낸 사람은 제가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눈치가 이런 백단이고 천단인 겁니다 절대 의사결정권자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관료 출신들의 측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전부 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크로책을 하고 관료들하고 전혀 다른 집단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선택권하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의 60% 정도는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옆에 보건관료들이 40% 정도 지어야겠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권력의 생리라는 것은 인사권을 진 사람들에게는 웬만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썬소리 하게 되면 그냥 목을 날라버리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의료 정책이 산으로 가버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체리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못 체리겠다 그러면 나중에 끌려 내려오는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 못 체리기